쇄강의 해곡제력에 나라와 민족의 존엄도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경애하는 문스님 깊은 밤 이른 새벽 가리심 없이 개발 현장을 찾으시고 위험천만한 시험 발사장에 언제나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함께 계시며 그 누가 상상할 수도 가늠할 수도 없는 소인간적인 정력을 바쳐오신 불멸의 용도가 있어 이런 대성공 대승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꿈과 시련과 함께 나누시며 그 얼마나 천신 그 하나하나의 전략무기 개발에 바쳐진 경애하는 문스님의 희생적인 혼신과 눈물겨운 로고를 우린 운이